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? 오늘 첫 소식입니다. 장애인 주차 구역에 휠체어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요? 네, 21일 온라인에 해당 관련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. 작성자 A 씨는 장애인 주차 구역이라 휠체어로 자리를 맡은 것인지 아니면 트렁크에 넣는 걸 깜빡하신 건지라며 자전거나 리어카가 놓여 있는 건 봤어도 휠체어가 놓여 있는 것은 처음 봤다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습니다. 이 사진에는 널찍한 장애인 주차 공간에 마치 자리라도 맡으려는 건지 빈 휠체어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. 이에 누리꾼들은 휠체어니까 사정이 있었거나 응급일 수도 있다, 실수 같다, 휠체어가 비싼 것인데 누가 집어가면 어쩌려고 등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. 역사 중앙사람들이